안녕하세요. 동물들도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평범한 지식 속에서 고상한 지식을 찾아들이는 지식뱅크 평지고지예요. 거울을 보며 과연 어떤 동물들이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1970년 과학자 고든 갤럽은 동물들이 거울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고 반응하는지를 관찰한 결과 자기 인식 능력이 있는 동물들을 발견했어요. 그렇다면 거울 속 동물 스타들을 만나볼까요? 큰 돌고래는 기가 막힐 정도로 생후 7개월부터 자신을 인지했어요. 사람은 18에서 24개월이 걸려요. 벙고래나 아시아 코끼리도 거울 앞에서 여유롭게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인간과 가까운 보노보와 침팬지도 당연히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고요. 하지만 조류에서는 똑똑한 까치가 이름을 올렸어요. 어류에서는 청출청소 놀래기와 만타가오리가 자신을 거울 속에서 인식했어요. 이런 통찰력을 통해 우리는 동물의 사회적 지능과 행동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동물들이 거울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것 재미있으셨나요?